하여튼 이런 편은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요 자리에서 찍었던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형상이 없었었는데 지금 통나무를 올려놨네요 형상 다리도 그 작은 것들 다 치우고 큰 거 4개로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물도 연못도 만들고 저기 들어가게 만들었네 평상 위에 뚜껑 없는 데서 숨을 가쁘게 쉬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올렸었는데 그게 영상이 쇼츠 영상인데도 너무 큰 반향을 일으켜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여기 이름표 만들어 놨네요 저번에는 이름표 없었었는데 다시 붙여놨네 화호 2013년 7월 6일생 이거 완성된 건가 모자국이 있어갖고 완성이 된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위에 올라와서 들어 놓고 자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틈이 너무 많은데 바람 바람통에서 시원하긴 할 거 같은데 모르겠네 이거는 이거는 진짜 나무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하나는 진짜 나무 이거는 시멘트 만든 거 진짜 나무 시네벤트 진짜 나무 시멘트 진짜 시멘트 진짜 진짜 시멘트를 시멘트 나무를 중간중간 끼워놨네 하오야 안녕 오늘은 숨을 가쁘게 안 쉬는구나 좋다 보기 좋아 다쳤어 좀 말라보인다 근데 배가 쏙 들어갔어 좀 말라보여 좀 말라보여 뒷다리 있는 쪽 배가 활축하게 쏙 들어갔는데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털도 털 결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네 잘 못 먹었나 저게 정상인지 마른건지 홀쭉한건지 내 눈에는 홀쭉하게 보이는데 갈비 뼈두로 이렇게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하오예요 제가 쇼츠 영상 제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쇼츠 영상 올린거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와갖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 찍고 있거든요 하오가 말라보인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오가 말라보인다고 대답 바닥에 하지만 저는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도 잘 어울린다. 후바우는 뚱뚱이 뚱뚱한데 얘는 말라보인다. 저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에요. 그때도 화호 보고 짧은 쇼트 영상 올리면서 불쌍하게 느껴서 그렇게 올린건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보는게 너무 주관적이라 그러시는데 옆에 분도 지금 이렇게 불쌍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중국분들도 잘 못먹나? 많이 안주는거야. 잘 못먹는거야. 건강에 이상이 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